화물련대 권도 있습니다. 화물련대 지금 화물노동자들 10일이 넘게 지금 운송거부 파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물련대 파업에 관련해서 이것은 거의 북한 핵이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 또 지난주 내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지난 저희 소장님께서 주말에 저희도 중개해드렸습니다만 촛불집회에서도 화물련대 노동자분들의 부위원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오셨고 그 전에 앞서 화물련대 노동자들의 그런 비디오가 나와서 저도 잘 봤는데 정말 구구절절 정말 맞는 말씀들이었고 저는 제가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그 화물련대 노동자분이 아이 아빠로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 자신의 안타까움 그리고 아이가 아빠 언제 언제 시간이 언제냐고 언제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지 모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말할 때 울먹이는 모습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또 졸면서 운전하신다고 고백도 하시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졸면 졸고 안 믿으시겠지만 졸면서 운전합니다 꿈을 꿨다고 심지어 꿈 꿨다고 꿈 꿨다고 꿈까지 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대형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안전욤 재 attacker에 대해서 그나마 사고가onde 있는 적이 코istry 때문에 그런 사고를 느끼기에는иж기가 않으시거든요 최근에 두 가지 사고가êter central road 건데 튀어나오지eton gloves somewhere 그렇죠 얼마나 흔히니까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하고 일반 승용차에 그리 Cong deb Ц SAO가 계속 Analytics 날아주시고 화물차 액에서в든 다행히 Marge 기사님 등lait Summit Rab 对 그게 그때 비디오에서도 어떤 분이 증언을 하셨는데 안전운임제를 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좋았던 게 잠을 잘 수 있고 차량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수리 이야기는 많이 못했는데 저도 영상에 딱 그분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이세요. 그러니까요. 잠을 조금 더 자게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졸업을 안 한다. 그럼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고. 예전에는 정말 수리할 시간은 높다. 아니 타이어가 민들민들할 정도로 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리할 여력이 생겼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과 수리. 차당 수리. 너무나 설득력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대기업 노동조합 파업하면 비판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 비정규직들이 파업할 때하고 하물런에 파업하고 그전에 택배기사님들이 파업할 때는 국민들이 물론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노동조합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불원시하고 또 굉장히 가짜뉴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파업들에 대해서는 여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대우조선 해양, 여기서 또 이상민 나오는데 대우조선 해양 비정규직 파업할 때 특공대를 튀발력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하물런 대 파업에 갑자기 지가 선봉에 서서 이걸 사회적 참사로 빗댑니다. 이태원 참사로 빗댑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태원 참사로 빗댑니까? 정말. 이태원 참사의 과정들이 이걸로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맞춰분이 없죠. 어떻게 거기 이태원 참사를 왜 이야기하며 하물런 대 파업이 왜 사회적 참사가 됩니까? 일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런 기조니까 이상민이나 청공한 대응을 받았겠죠. 청공이 노동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정말. 이상민이는 이건 사회적 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업돼가지고요. 굉장히 오버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게 북핵 기업을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키워나가고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지가 본인이면서 본인이죠. 그것을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경제 리스크가 안 되게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의무입니다. 청무죠. 그게 박정희 심지어 이승만 박정희의 전도한 노태우도 그 정도의 관리를 했습니다. 최소한. 아니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통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특사 보내고 밀사 보내고 공동선언하고 이게 다 박정희 전도한 노태우가 한 거 아닙니까. 지가 좋아한다는 윤석열 씨가.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방치켜놓고 왜 느닷없이 이상민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다. 사회적 참사. 지가 이태원 참사에 책임자면서 이태원 참사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를 운운하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도 모욕을 주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덧나게 한 겁니다. 더 나아야 윤석열이 지금 이게 북핵이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결국 주유소 몇 군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것도 전국 수만 개 주유소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주유소 제가 갔는데 기름 떨어졌다고 하면 불편하죠. 나라 망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옆 주유소로 가면 되잖아요. 더 저렴한 주유소 찾아가잖아요 우리가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심해 콘크리트 타설이 늦었다는 게 이미 건설 경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금 유동 경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갖 온자재가 뛰어가지고 그게 부담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공사 10일 늦어진다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하물련대 분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파업을 하고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피해가 있거나 불편이 있을 때 그게 나는 정당하니까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나 집회하는 시민들이나 저는 주최측이니까 항상 다른 시민들의 불편이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혹시 정당한 행동이었지만 피해가 발생했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의무죠. 상식. 상식이고. 빠블련대 분들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부담드려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10월까지 일몰제니까 이대로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전운임제가. 그러니까요. 3년만 연장되는 건데 최소한처럼 윤석열 정권이 자기들이 저번에 6월에 성인께 앞으로 교섭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예를 들면 또 3년 연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혹하니까 일단 우리 정부 남은 4년 반 동안은 무조건 하고 다음 정부 때 또 한 번 평가를 해보자고 예를 들면 약간 양보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하물련대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4년 반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저기 콘테이너하고 시멘트만 하고 있는데 그래 철강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이고 그럼 한 분야를 한 두 개 정도 더 연장을 확대를 해보자. 다는 확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물노동자들이 정부가 한 3, 4시만 되거든요. 다 확대한다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콘크리트하고 시멘트하고 있는데 한 두 개 정도를 더 확대해보자. 점검해보자. 그러면 하물련대에서도 맞이 못해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양보안을 냈잖아요. 국민들도 화물련대나 민주노총에 타협을 할 걸 요구를 하거든요. 솔직히 정당한 선에서 어떻게 100%를 다 엎냐. 또 이렇게 나중에 정부 더 좋은 정부 들었으면 그때 조금 더 확대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타협안을 제시를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심지어는 나와서 곤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아니 저는 이게 화물련대 파업 전에 윤석열 정부가 6월에 그때 화물련대랑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할 때 저희가 보도 내용을 간단히 연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6월 10일에 파업하고 6월 14일에 그때 합의를 받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들 출근길 그 당시의 도어 스태핑 그때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인 노동 정책 때문에 화물련대 파업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적대적인 정책이요? 하면서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개입하면 안 좋다는 취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고 그리고 노사 간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원인웅 장관도 그때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국토부 정책당국도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놓고 그때도 나중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만합니다. 6월 10일 날 출근길 문답 과정에서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지금 범죄에 완전히 돌변해요.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범죄를 얘기하고 북핵을 얘기하고 완전히 무슨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명령제를 갑자기 동원을 해서 업무 계심 명령. 사분화된 그러니까요. 사분화된 그걸 갑자기 동원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행태 아닌가요? 너무나 모순적이 이중적이죠. 지지율이 조금 그러니까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일부 국민들 그다음에 이렇게 막 화끈하게 해버리면 뭐 시원하다 하는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율 그래서 유보하고 있던 지지층 일부가 올라가서 지지율이 갤럽에서 보면 1%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리얼미터에서 2, 3% 올라갈 수 있는데 리얼미터는 워낙 무선응답이 많고 그러면 호가녀층들이 대답을 하고 포스층이 과대 표집되어 있고 2시에서 4시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야 되죠. 그때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조금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부님들이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과연 그거에 한껏 고무돼서 이건 거 아니에요. 정권이라는 게 국민을 통합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 우리 지지자들, 극성 지지자 25% 안팎에 그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를 짓밟아버리자. 6월달은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고 떨어뜨리만 남아있으니까 본인들이 이걸 한번 올려보잖아. 아주 얄팍한 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수석도 가는데 피켓뚱.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처우가 열악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귀족노조로 몰아요. 심지어. 그 프레험도 정말... 너무너무 살만한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지금 국토부나 윤석열 몰아온 보수 농경인 변희재 대표가 16시간 노동하는 귀족노조가 어딨냐. 그러니까요. 고속도로 가봐라. 다 차에서 주무시더라. 이불 어디서 뒤에서 빼갖고 그런 귀족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정통 보수들도 하물련대를 이생장하면 대기업 노조면 자기가 이해라겠다. 차라리. 그리고 이분들은 자영업자잖아요. 설령 3,400을 받아도 여러분 4대 보험이 안 돼요. 사적연금 가입하면 실제 받는 것은 300, 100, 200 이런 거거든요. 16시간 일해서. 더군다나 요즘에 경유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소수 대란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기족노조로 몰아서 북해 기업으로 몰고 이때는 참사로 몰면 저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청공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동자가 없애야 된다는 그런 정말 언급하게도 조차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국제노동기 유엔 산하에 있는 공식국제기구잖아. 아예로. 국제협력이나 아예로에서 결세의 자유라든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에 해놓고 왜 이런 짓을 안 해서 긴급 개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제기구까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완전히 인권우중국 노동원 죽이고 유엔이 정한 국제법적 의무를 입안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완전히 국제적 망신이네요. 날마다 망신입니다. 저는 정진석이가 지금 여당 대표인데 여러분 아니 어떻게 가나 선수들에게 초콜릿을 쪼개놓고 파마 초콜릿을 올려놓고 인종차별적이만 아이고 정말 초콜릿 찢듯이 찢어버린다고 하진 않나 정말 어떻게 포르투갈 선수들이 져가지고 물론 심리권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있겠는지 모르겠지만 호날두의 노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감정이 안 좋지만 그걸 왜 여기다 꺼내가지고 호날두와 포르투갈을 조롱을 합니까 여러분 이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 국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축구연맹 국회 축구연맹 회장이랍니다. 한일 무슨 축구연맹 회장이냐 아니 그런 분이 적어도 자신의 위치에서 그런 표현이나 말이 어떤 파상 생각을 못한다는 게 정말 너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저급하고 싸구려 같아요. 너무나 싸구려하고 한동훈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들의 대표가 물어보는데 무조건 부들부들 달려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 국회에 대한 존중이나 국민에 대한 존중이 조금이나 됐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그렇습니다. 지는 일개 추메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라고 공개해놓고 지가 국회에 와서 어떻게 인간이 일국의 장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스스로 스스로 일국의 장관이라고 일개 장관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일개 대통령 일개 여당 대표 일개 장관이 불가한 자들이 지들 말대로라면 네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한테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한테 이 새끼라고 했다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미국이 한 게 분명하지만 지들 거짓의 명으로도 아니 저는 국민의힘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렇게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해왔던 그 워딩을 그대로 한 번 조금이라도 정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저는 그런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그리고 거짓말도 그렇게 대놓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설명하면 정말 제가 좌우중답작 토크에서 베네 대표하고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건데요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고 이 새끼를 안 했다고 하는 순간 이 정권은 끝장난 정권이고 전 세계 전 세계에서 다 이런 확난력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건데 지들이 이미 그런 엄청난 악마 같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정치 공격을 하고 나서 이제 꺼리 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과 언론이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일부 난리면으로 받았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빼놓더라도요 그걸 난리면으로 조작하고 이 새끼를 안 했다고 공작하는 정권이라면요 무슨 거짓말과 무슨 공작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 상대로 정치 공작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작을 하고 그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국회에 와서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윤석열의 반말입니다 제가 김종인 기자님 기억하실 겁니다 왜 언론들은 현장에서도 윤석열이 반말하는데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왜 지적 안 하냐 아니면 기자로서 아니 대통령님 왜 자꾸 반말합니까 우리한테 저도 반말할까요 아니 지금 커피 매장에 가둬요 반말로 시키면 반말로 드립니다 다 써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한국사는 반말 너무 쉽게 한다라고 반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건 이미 사회적 합의예요 열차에 족발 올리는 것도 윤석열이 했던 사람이니까 이해가 하나도 없겠지만 가는 데마다 반말해요 이번에 또 반말했잖아요 아니 무슨 행사장 내지는 공무원 무슨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공무원들과 만나는 그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일반 모든 게 그냥 반말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야야 그럽니다 언론이 생중이 됐습니다 국민들한테 반말 노동자한테 반말 청년들의 반말 공무원은 반말 무조건 반말입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어떤 저번에 촛불집회에서 제가 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민분들이 시민들이 피켓 만들어놨 다양한 정말로 피켓을 만들어 오시잖아요 그중에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저는 윤석열이 지금 7개월 동안 보여준 게 전종권 죽이기하고 이재명 죽이기 하나하고 북핵이 심화시킨 거하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반말하고 고압적인 태도하고 막 삿대자라고 이런 건데 저는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고 지적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안 고친다는 건요 그건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이건 퇴진 사회입니다 네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아니 주권자인 국민하고 봉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일개 정치인이고 자기들 말하면 일개 대통령이 불가한 자인데 심부름꾼인데 최고 심부름꾼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 봉사자이고 근데 가장 고압적이고 가장 최악으로 그래요 그럼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사람은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네 열차에 다리를 올릴 생각 남의 자세에 다리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그때 진중권 누나가 이건 이 정도면 애국에서는 사퇴사유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진중권이 그걸 또 비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때도 그때는 윤석열 후보였죠 후보의 그런 자세 그것도 그렇지만 그 옆에 주변에 참모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 다 비호했죠 비호했죠 오히려 그걸 또 사진 그 사진 찍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고 그때도 조작을 하려고 했죠 그때도 조작을 하려고 했죠 아니 유감은 국민들이 너한테 해야지 네가 우리한테 할 게 아니지 아유 진짜 네 맞습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열받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안팎 동안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